오늘의 강의 주제는 용산 재개발 완벽분석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정부 또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와 대규모 개발 계획들 또 거의 전체 면적의 60%, 70% 이상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입니다. 오늘은 용산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을 투자를 해야 큰 수익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거래가 굉장히 감소하면서 관망장세로 돌아서고 일부 지역들은 매매가가 하락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부촌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가 되느냐. 거의 전체적인 지역들이 보압세 또는 약간의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용산이 뜨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월달 평당 실거래 가격 상위 5개 지역이 바로 송파, 용산, 서초, 강남, 성동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남 4구와 유일하게 포함된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당 실거래가가 6,300만 원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서초, 강남, 송파구와 거의 똑같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강남의 일부 지역 단지는 시세가 좀 하락한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용산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꾸준하게 실거래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평당 4천만 원대로 형성돼 있다. 평당 가격대가 그만큼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수요, 실거주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에서 1월달 기준으로 해서 평당 실거래 가격이 6천만 원 이상 되는 지역은 송파, 용산, 서초, 강남 4곳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용산구의 상승세가 가장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이렇게 용산권역의 실거래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느냐. 다양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 똘똘한 한 채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에서도 대표적인 이촌동이라든지 한강대로변, 또 한남뉴타운이라든지 시세를 대표하는 지역들의 매매 가격, 실거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부자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용산 재개발을 하실 때 포인트를 아시고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많지만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장점들을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재개발 추진되는 지역들과 특장점들을 잘 알아보시고 본인의 투자 금액, 투자 성향에 맞춰서 과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큰 수익과 향후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용산 재개발 추진 현황,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산구 전체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60%, 70% 이상의 지역들이 재개발 또는 뉴타운, 역세권 재개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재개발의 그런 지역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용산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앞쪽 라인, 용산역 정비창 전면구역, 용산역 위쪽에 있는 신용산역 북측구역, 또 삼각지 역세권에 있는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이 지역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쉽게 얘기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재건축이나 서부이천동의 이천1구역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남형역세권과 서울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서울역세권역의 서계청파동, 또 원효로 1, 2, 3, 4가 라인은 거의 전 지역이 재개발이나 역세권 시프트나 공공주도 방식의 역세권 개발 또는 신통기획 방식의 재개발로 선정이 되었거나 확정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서계청파동부터 원효로 라인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인지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 서계구역, 예정구역이고요. 이번에 청파동 1가 신통기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로도 추진되고 있고요. 청파동 1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을 해서 앞으로 600세대 이상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원효로 1가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 효창공원 남측의 공공주도 방식의 효창 역세권 개발 사업, 원효로 2가, 3가, 4가 또한 신통기획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사업의 속도를 올해부터 낼 예정이고요. 동암동 1부 지역도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에는 한남, 뉴타운 2구역, 3, 4, 5구역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번에 1구역도 한남, 뉴타운에서 빠져 있다가 신통기획으로 예정지로 확정이 돼서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남쪽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용산은 거의 전체 면적의 약 70% 이상이 개발이 확정되었거나 계획 중에 있거나 앞으로 개발이 될 지역이다. 그만큼 앞으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용산은 서울의 랜드마크 컴팩트시티로서 거의 전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이 되는 지역들 투자하는 방법도 좋겠고요. 아직은 저평가 돼 있고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재개발 추진 지역 정말 많이 있죠? 특장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국제업무단지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역은 한강대로변, 주상복화아파트, 남쪽의 서부이천동 재건축 방식, 또 배후주거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원효로 라인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대로변이나 서부이천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 차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또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신통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산정기준일 같은 경우를 잘 체크를 해보시고 사업성이 좋으면서 빨리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계청파동, 동자동, 또 후암동 지역도 다양한 사업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지역 또한 서울역세권 개발과 발 맞춰서 앞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도 사업성이 좋으면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민족공원 중심으로 보시면 한남뉴타운이 1순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남뉴타운과 연계돼서 개발될 수 있는 이태운동 라인, 제2한남뉴타운이 될 수 있는 라인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투자해 그런 지역으로 선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을 보시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거주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두 번째 투자자 관점에서 보실지 마지막으로 나는 소액으로 아직 저평가돼 있으면서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될지 결정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거주 차원에서 보실 때는 한남뉴타운이나 한강대로변, 서부이천동 같이 개발이 확정된 지역으로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서울역세권과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계청파도 원효로 1, 2, 3, 4가 라인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고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검토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재개발 예정지, 내가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에 그런 리스크도 피하시면서 앞으로 중대형 평형, 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국제업무단지의 배후주거단지가 될 수 있는 원효로 라인과 신창동, 용문동 라인도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남뉴타운, 제2한남뉴타운 될 수 있는 이태원역세권역의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도 앞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과 최고가 아파트로 변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용산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올해부터 랜드마크 개발이 가장 크게 되는 지역, 바로 어디일까요?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는 몇 달, 2, 3개월 보고 투자하실 게 아니죠. 최소한 3년에서 5년,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5년 이상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은 용산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거주냐, 투자냐 아니면 재개발 예정지이냐를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맞춤형 투자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투자 전략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큰 수익 얻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